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제가 에주테크 쪽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필요한 걸 만들 때는 학교 현장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선생님, 또 공부하는 학생, 학부모의 관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긴급한 필요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주로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이용하거나 또 IA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이쪽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때 수요에 잘 부합하지 않거나 또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과연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또 기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주테크 쪽에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관점에서 과연 에주테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역할과 도전 과제는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이제 먼저 요새 꼭 이제 미래 교육 새 뉴노멀 이런 얘기를 할 때 원격 교육이 대세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루 9시간 동안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서 강의를 수년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은 인간의 속성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교육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거고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에주테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이번에 우리는 온라인 교육 대실험을 의도치 않게 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노정되기도 했지만 기대치 않은 많은 결과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학교하고 온라인 학교를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 학교에 대한 비판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를 다듬히 학교가 보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오프라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두드러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온라인까지를 합친 에주테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한다면 오프라인 교육이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반대로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과연 온라인 교육을 한다는 게 뭐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또 이제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더라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2학기부터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니까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조금은 낯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 뭐 거부감 이런 것들도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사의 온라인 교육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 그들의 수요에 맞춰주는 것 이런 게 아마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온라인 또한 우리는 이제 온라인 학습 역량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디지털 소비자였지 디지털 학습자의 역할을 해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학습자의 역량을 또 감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대실험이 이렇게 통해서 온라인 학습 약자 문제가 부각이 됐고요. 이 결국은 애주테크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 약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아마 이것도 중요한 교육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그동안에는 어찌 본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뭐 공부 못하는 학생들 경우에 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도와준다고 했지만 기본 가정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AI에 엔터만 누르면 AI가 끝없이 일을 하듯이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기본 가정을 세웠었는데 이 온라인 학습 약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취약계층 자녀 또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 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학생들 경우에는 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게 그런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또 이제 여기에 온라인 교육의학자는 디지털 외계인 이주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애추텍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잡으려면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캐리스 장상현 본부장이 제공한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사례를 보면 자사고가 이번에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끝없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수업 자체도 있지만 그다음에 수업을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온라인 상으로 하는 것은 피로가 증가하는데 특히 눈 피로감이 상당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났고요. 또 그러나 물론 효과는 지금 줌 같은 경우에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대1 교육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오히려 대면 수업할 때보다 그런 면이 좋았다.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초중고만이 아니라 대학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교수들 경우에도 지금도 2학기에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아직도 온라인 실시간보다는 동영상 탑재를 선호하고요.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데 물론 학생들은 교육적 효과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서 편리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보면 뭐 온 더 라이브를 할지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죠. 또 줌 이런 걸 쓸 때 갑자기 튕겨나가거나 또 학생들이 지금 이제 랜 선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저기로 와이파이로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도 이게 서로 쪽지 시험 볼 때나 이런 것처럼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대역폭이 낮은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저에게 주어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제가 실은 이 교사 유튜버 꼬마TV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냥 가는데 이건 이제 UCS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UCS인데 자기 반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이건 인천에 있는 인원초등학교의 선생님이신데 박경원 선생님이라고요. 아주 재밌게 만들어져 있고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요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냥 자기들이 단순하게 시청자의 입장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상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동영상 만들 때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뭐 거기에 배경음악도 깔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뭐 캡션도 쉽게 달리고 뭐 이런 그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학생과 교사 즉 수요자 편의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실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주로 이 에주테크 종사하는 분들은 테크놀리지 발달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미래는 지금 제가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변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변화,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변화까지를 총체적으로 해서 오고요. 뭐 인구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또 엄청난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에주테크 발전을 염두에 두실 때는 이러한 사회 전체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시대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것인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재발견 아까 말씀드렸고요. 교사 재발견에서도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제 결국은 온라인 교육 약자뿐만 아니라 교육 약자를 위한 거다. 즉 혼자서 잘한 아이들은 실은 교사 없이 혼자서도 얼마인지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택 교육 부분에서도 이제 현재 재택 온라인 교육을 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러니까 지금 에주테크가 주로 교과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 내용 부분도 있지만 비교과적인 측면 뭐 어떤 친구 사귀는 부분 사회적인 역량 기르는 것 또 기초 건강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여서 제가 스말로그형 교육이란 걸 제안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온라인 교육 대실험 결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 스쿨인데요. 우리는 미네르바 스쿨이 온라인 학교 온라인 대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 대학을 들여다보면 수업만 온라인으로 할 뿐이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미네르바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동안 이건 빌게이츠도 얘기했습니다. BC와 AC로 나누어질 거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계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겠지만 바뀌지 않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대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제 에주테크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러나 핵심은 교사,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기관들, 그 다음에 교사가, 인간 교사가 핵심이 되고 이러한 다양한 에주테크의 도움을 받아서 슈퍼맨처럼 능력을 발휘하는 교육. 공부하는 학생도 그냥 혼자서 고립된 채로 TV 보듯이 하는 학습이 아닌 정말 자기가 다른 학생들과 네트워크 속에서 게임도 네트워크로 하잖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드렸고요. 여기 지금 이제 호주에 있는 캔버라 학교의 증강교실 사례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끼고 있는 이런 안경을 끼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개념으로 교육은 접근하기보다는 IA, 즉 Intelligence Augmentation,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랄지 가상현실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AI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간 교사가, 인간 학생이 이 기기의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물리적, 시간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고 우리 인간의 역량 범위를 벗어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 모습의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스말로그형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대면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비대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기준은 내가 사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한가입니다. 물론 학생들 편리성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예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지금 역동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 쪽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기기를 쓸 거냐, 어떤 교수법을 선택할 거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 내용, 교사 특성, 학생 특성, 환경 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방법이 교수법이 최고가 아니고 이 각각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교사 특성과 학생 특성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에듀테크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런 요인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에듀테크 적용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2017년에 나온 거 보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초중등구 교육과 고등교육에 있어서 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술까지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에서는 로보틱스와 감성 컴퓨터가 가는데 아마 이 웨어러블 기술이 조금 더 발달된다면 학생들은 학습에서 훨씬 더 즐겁고 보람되게 의미 있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제가 얘기해서 지금 에듀테크 발전이 가야 될 방향으로 인간 친화적 에듀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홀로렌즈랄지 또 뭐 아시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재밌게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나 이제 에듀테크 기반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면 교육약자,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이 학습 동기부여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바라본 AI 프로그램 중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은 아이를 에듀테크 AI가 동기를 부여해서 학습 목표를 향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동안은 인간 교사가 결국 동기부여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어느 정도 학습 동기가 부여된 아이들이 교실 내에서 다양한 스테이션에 앉아가지고 진행하다가 또 잠시 머뭇거리거나 어려운 걸 겪었을 때 인간 교사가 다시 따스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맺힌 부분을 풀어주고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학습 동기부여라는 부분이 에듀테크가 다양한 노력을 하더라도 AI하고 달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서는 학습을 향해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섬세한 인간 친화적 에듀테크가 필요하고요. 우리 현실이 필요에 부응하는 에듀테크.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결국은 진공관이 너무 거대하게 크고 너무나 많은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 크기를 줄이고 전력 소모도 적은 이러한 기기의 필요성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교실 안으로 교사들의 안으로 학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게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뭐 게이미피케이션은 여러분 게임을 학교 과목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전목만 성공한다면 아마 학생들은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재미있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새 AI에 대해서 많은 환상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기처럼 1차에서부터 2차에 이르기까지 빙하기를 거쳤고요. 지금 3차에 머신러닝 딥러닝 해가지고 AI 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칫 또 다른 빙하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AI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되 초점은 인간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즉 아예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어떤 역할을 하는 AI 인간과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도와주는 기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교육에서는 아마 더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AI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따라가다 보면 모든 인간을 동일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칫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게 되면 수요자는 개인 학생, 학교, 그 다음에 정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에듀테크 활용, 맞춤 학습 지원이란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마 캐리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또 기타 많은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사들이 자연언어처리 평가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아마 그건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맞춤 학습 지원을 위한 외국 사례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성공적인 면만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계도 등장하긴 합니다. 또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디지털 제품을 개발하실 때 블루오션 부분인데 여기 지금 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입니다. 교육 평가를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 아마 이 부분만 된다면 아마 가장 큰 수요가 있을 거예요. 저도 수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특히 온라인 할 때는 평가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또 학생들의 취팅을 막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동시에 수행평가 지원에 관한 거고요. 평가문항 제작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핵심은 우리 한국어 자연언어를 처리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해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현재 캐리스에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풀린다면 그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아마 서술형 혹은 논술형 평가를 할지 이런 것도 쉬워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교과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는 영어랄지 수학이랄지 과학이랄지 이런 부분에 교과 지원 프로그램만 초점을 두는데요. 비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에 있어서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꿈과 끼 그리고 기생충족이라는 칼럼을 실은 소개하려고 가져왔는데 한국일보에 쓴 제 칼럼입니다. 작년 1년간 칼럼을 연재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꿈과 끼만 찾아가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일본에 400만이 넘는 기생충족이 될 수 있다.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꿈과 끼를 찾아가도록 하되 어떻게 해야 기생충족이 되지 않을지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진로 지도에 있어서도 그런 고민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아마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너무 디지털 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은 학습 쪽에서는 뇌기반 학습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뇌기반 학습에 바탕을 둔 에듀테크를 염두에 두고서 뇌학자들과 협업하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중에서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그러면 먼저 문제를 아셔야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와 정부와 교육청,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도 내가 꿈꾸는 환상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세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꿈도 구현되면서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미래는 결국 오늘의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분과 함께 엣주테크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접합점에서 우리의 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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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